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에서 썩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 속의 썩음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신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썩은 음식이나 물건이 등장하는 이유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썩은 꿈은 그 자체로 불쾌하고 역겨운 느낌을 주며 대부분의 경우 불안, 스트레스, 감정적 압박감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썩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변질되거나 부패하여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꿈 속에서 썩은 것들은 대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며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썩은 것들이 등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의식 속에서 감추어 놓았던 불안이나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썩는 형태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썩은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썩은 것은 또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상처나 실패, 후회와 같은 감정들은 종종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꿈에서 썩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점차 부패하고 결국 그것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썩은 꿈은 실제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피로가 쌓여 있을 때 무의식은 꿈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통증이나 건강 문제가 지속되면 이를 무의식적으로 썩은 것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경고 또는 신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썩은 꿈은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패하고 썩어가는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썩은 꿈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의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꿈을 꾼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썩은 꿈은 대부분 감정적, 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은 종종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만족의 원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썩은 음식은 그 반대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종종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썩은 음식은 건강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암시하거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태임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썩은 물건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꿈속에서 썩은 물건이 나온다면 이는 자신이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오래된 관계에서의 갈등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신체의 일부가 썩어가는 경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발 혹은 얼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썩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나 마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초이자 안식처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꿈에서 집이 썩어간다면 이는 자신의 삶이나 내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의 썩음은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삶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개인의 신뢰 문제나 심리적 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썩은 꿈은 매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상태나 무의식적 갈등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썩은 꿈이 나타내는 심리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과거의 트라우마 한 여성은 꿈에서 썩은 음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을 뻔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썩은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국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직장에서의 갈등 다른 사람은 꿈에서 사무실에서 썩은 문서들이 쌓여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그 문서들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썩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상태였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직장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그는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사와 대화를 시도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 한 사람은 꿈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매우 불안해하며 손가락이 점점 부패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몸에 이상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꿈을 계기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미리 발견된 건강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니 이가 시커멓게 썩어 있었던 꿈 이가 썩거나 누렇게 변하는 것은 집안이나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이다. 이는 가족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가족 중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짐을 지을 제목이 썩어 있거나 이상한 형태가 된 꿈 몸에 어딘가에 고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물고기가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꿈 물고기가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꿈을 꾸게 되면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무덤 속에서 썩은 해골이 나오는 꿈 반윤반기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법 질병이 생긴다. 심하게 썩은 시체 냄새를 맡은 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많은 재물을 얻게 될 짐조 석은 과일을 받는 꿈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수퇴해가는 흰몸이다. 수북이 쌓아놓은 콩깍지가 썩은 꿈 사업 자금, 재산 등이 탕진된다. 시체의 구덕이나 벌레가 우글거리거나 심하게 부패되어 썩어 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큰 재물이나 명예가 얻어지며 입신, 출세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석은 송작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꿈 사업이 번창해지고 자신이 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된다.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썩어 있는 꿈 성교에 대해서 억제심 또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이다. 석은 생선의 꿈,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썩어 있는 꿈 성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내는 꿈 뼈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의 꿈이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 꿈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 꿈을 꾸게 되면 추진하던 일이 성사되거나 재물을 얻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 치아가 갑자기 까맣게 되거나 썩어 들고 아파서 고통받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이 생기고 집안의 질병 및 근심거리가 발생되어 혼란을 치르게 되며 만일 배우자나 연인의 치아일 경우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눈속임을 하게 된다. 수북히 쌓아놓은 콩깍지가 썩은 꿈 재산이나 사업자금을 탕진하게 됨 방문이 썩어 구멍이 뚫린 꿈 집안의 우한과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지출, 빈곤, 실물수, 우한 등 불운이 닥친다. 석은 바나나 꿈 친구에게 실망하게 된다. 석은 이빨을 뽑는 꿈 가로막혔던 장애나 말썽 및 굳은 일이 해소되고 점차 순탄한 발전이 따르게 된다. 헌담이나 사업상의 일로 썩은 과일을 얻어온 꿈 결혼, 사업 등이 불행을 가져올 것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쇠퇴해가게 돼 흉몽에 해당합니다. 코가 썩어서 떨어지는 꿈 고생이 많아짐 관 속의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꿈 관 속의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횡재수가 있거나 큰 복을 맞게 될 대길몽이다. 석은 공옥에 한련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기사회생으로 회복하여 못다한 소망을 성취한다. 석은 과일을 얻는 꿈 석은 과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쇠퇴해가는 흉몽이다. 석어서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을 먹은 꿈 어떤 일을 하든 결과는 헛수고가 되어 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석은 복숭아를 본 꿈 어떤 일을 해도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심하게 석은 송장 냄새를 맡은 꿈 길몽으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많은 재물을 얻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꿈 꿈 속에서 물고기가 썩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면 이 꿈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독수리가 썩은 시체를 뜯어 먹는 꿈 신규 사업에 투자한 것이 때를 만나 승승장구하게 될 진처 석은 야채의 꿈 실망을 암시한다 석은 고구마 씨 눈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꿈 실제로 썩은 고목에서 꽃을 피듯 한때 불우했던 사람이 일출장하여 입신 출세한다. 연구, 홍보, 창작, 시험 등의 기룐이다. 석은 과일이나 쪼갠 과일을 보거나 먹는 꿈 심각한 우아한 장애와 손실 등 굳은 일이 발생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 시체석은 물이 냇물처럼 흐르는 꿈 시체석은 물이 냇물처럼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감화를 준다. 석은 이 빠지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은 대체적으로 흉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몽도 간혹가다 있는데 바로 썩은 이 빠지는 꿈입니다. 썩은 이가 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굴머리를 썩혔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석은 시체 냄새를 맡는 꿈 일이 잘 이루어져서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총장 썩은 물이 냇물처럼 많은 양이 흐르면 자신의 사업이 융성하게 되어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사상적으로 감화를 줍니다. 어디에선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바라는 일이 성사되어 세상에 소문이 널리 퍼지고 유명인이 되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몸이 군데군데 썩어들어 부패하거나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꿈 장차 많은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실행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명예나 지혜에 따른 기쁨이 얻어지게 된다. 음식물이 썩고 부패하여 에벌라나 파리에 알이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시끄러운 말썽 내지 곤란을 치르게 된다.